아 애쉬 서폿은 의외로 라인전 단계에서는 정글이 그 대신에 좀 해줘야죠 아 얘도 왜 또 플랫 테두리야 라인전 단계에서는 되게 세요 당하는 상대 입장에서 거기다가 오리아나 서폿이면 애쉬 서폿이 위력을 발휘하죠 뭐 레오나라든지 블리츠 이런거 했었으면 애쉬 서폿이 그냥 털릴텐데 갈리오 레전더리 아 애매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 참 진짜 무슨 이런 조합이 나오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하 오리아나 서폿이 몇 마리지 오리아나 서폿이 몇 마리죠 오리아나 서폿이 뭐 이렇게 상상이 안되는데 미니언들이 상상되어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왜 이렇게 빨라 마우스가 아아 진짜 이씨 꺼져라 꺼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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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맞아 뭐. 실수로 먹었으니까 우리 실수로 먹었으니까 너무 뭐 그럴 수 있죠 으흡 지금 밖에 구경이야 지 snake wel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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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first blood 아 first blood 하아아아 야 플레이 쭈웅 오라매 아 참 나 진짜 아 핑을 찍지를 말든가요 아 쓰레기같은 놈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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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시스 상황이 쪼금 아 갈리오는 탑에 정글을 부르네 그냥 나를 잃어버린다 라인 뭐 세군데가 다 밀고 있어서 갱갈 각이 딱히 안나오는데 그럴때는 뭐 정글들면 돼요 폭풍가 잃다 사로노텔 사로노텔 수륙적이다 본능을 믿어봐 사로노텔 맘이 비교해서도 resolv 빠져 Jewish 아름다운 플랫헤두리 아... 미친놈들 와드는 하나도 안하고 저것들 진짜 갈때는 가면은 CS먹기 여념없는 놈들이 죽고나서 정글찾고 앉아있고 아 나이스 참 와드 안하고 라인은 개밀면서 씨 내가 가는 길엔 폭풍가 있다 직스 저거 와 저게 플랫헤두리라고? 아 진짜 황당한 저게 처치했습니다 뭐야 뭐야 쟤 와아 모끔은 아까봤었으면 좋았을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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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겼냐고? 얘네들이... 내가 애쉬랑... 잠깐만 이즈랑 딜러들 둘을... 물어가지고... 그림이 안 나요. 야 오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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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은 희망이야... 바텀은 희망이야... 바텀은 희망이야... 스스로... 이틀... 더 문제가 있어여! 자... 바텀은 희해있음... 흠... 잭스의 수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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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의 수줍은